Männer, 오이, 오이, 오이 이렇게 하면 곱창 같아요 곱창 부르겠더니 그랬더니 고기도 쫀쫀쫀쫀해 본다고 땐 고꽃 여기는 충무동 해안시장 꼼장어 거리 원래 꼼장어 먹으려고 한건 아니었는데 처음보는 포장마차라 한번 지나가 봤습니다 알고보니 오후 5시 이후 포장마차 야장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대략 10군데 정도 바로 맞은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주로 아는 사람만 오는 현지인 단골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어디 갈까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뭐 고민할 틈도 없었습니다 쏙 빨려 들어왔는데 분위기 아늑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아드님이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메뉴는 크게 두가지 바닷작어와 꼼장어가 있었는데요 붕장어는 소금구이만 꼼장어는 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소금구이 양념구이 수육 깻잎찜 저희는 이모님 추천으로 메뉴판에 없는 커플세트로 주문했는데요 꼼장어 소금구이 소 양념구이 1인분 5만 5천원이었습니다 바닷작어 꼼장어 다 국내산만 취급한다는 이곳 꼼장어 손질은 아버님 일대사장님 담당이시구요 대를리어 아드님도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40년째 여러 업종을 하시다가 지금은 장어에만 전념하고 계십니다 사장님 한번만 보여주시면 안될까요? 아침에 드리고싶은 채사장어ический 결제 먹방을 주셨습니다 능숙한 솜씨로 일차손질 끝! ㅋㅋㅋㅋ.. 깔렸네... 그 사이 반찬 세팅 완료되었습니다 갓김치, 오이, 버섯, 감자 겉절이, 채소 등 모두 국내산이라고 하는데요 술도 국내산 이어서 아드님 등장 아주 유무러스한 아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 구워주시는 친절함까지 불판에 꼼꼼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2대 사장님 아드님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이셨는데요 사장님도 얼굴 나오셔도 돼요? 한 눈에 딱 떠오르는 연예인이 있었는데요 사장님이 정용돈 닮았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귀엽게 생기잖아요 지금 살이 많죠 누가봐도 편안한 인상이셨습니다 조곤조곤 편안한 목소리로 단골손님 온 듯 살갑게 대해주셨습니다 벌써 다 익었습니다 첫 번째, 추천 부위 바로 연골 연골만 따로 떼어 먹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음 짭짤하네 음 난 요게 요거만 이렇게 삐져나오면 다 익은걸로 고구마 알고 있었는데 삐져나와가지고 이거 다 익었다고 보통 그렇게 하시는데 네 아 직접 잡아오세요? 똑똑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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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덕분에 화개애애애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번째는 꼬리몸통 기름장에 찍어먹기 하하하하 이렇게 곱창같아 하하하하 하하하 곱창같긴 했더니 짱이 으음 역시 전문가가 볶아주셔야돼 음 견해야만도 맑넓 음 맛임도 잘해 하하하하 드실 부위는 사람 없으면 물때기 가게 아 물때 물때기 요구르 끝에 이빨이 사장님 한번 찍어서 찍고 소주기라서 해결이 시작할 때 되면 한 번쯤 오지는 호대기라고 오고 갈라지듯이 고기에도 좀 없는데 예전에는 그냥 막 먹었는데 좀 설명을 듣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아차차 뭔가나 빠졌다 했더니 바로 생명쓰 그리고 요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조선가시라 불리는 홍갓김치 잘 먹겠습니다 갓김치와 꼼장어의 궁합 좋았습니다 겉절이 나물도 있고 그러네 두번째 주연급 조연은 겉절이 이 또한 꼼장어와의 궁합 끝내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봅니다 맛있겠다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아 야 으 으 으 으 이어서 양념 부위 양념을 직접 다 만드신다고 하는데요 황금 비율로 만든 고추장에 해물 육수와 청주 등을 넣고 7일간 숙성한 양념이랍니다 양념을 먹으려는 찹쫓기 좌우탕 사서 사무소 아 몰래 주신거에요? 갓김치 얼떨떨에 들어갔다가 싸고 푸짐하고 맛있게 배 땅땅 두드리며 나왔습니다. 아버님 이모님 그리고 정영돈 사장님 꼼장아거리에 미친 존재감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파이팅입니다.